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지켜내주시고 그러면 가능합니다. 내일은 이제 그 값은 이제 어 혹시 애들이 그림판 보조 프로그램에 금팔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. 그림판도 활용하실 수 있고 아래한글이 없는 학생들의 위에는 이 보조 프로그램에 워드패드가 있어요. 똑같이 값 그림이 가서 다 달랐었습니다. 애들이 어 선생님 아래한글 없어요 그러면 워드패드에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해라 하시면 됩니다.